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 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0년 9월 21일에서 9월 27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9월에 거의 마지막 주를 가까이 가고 있죠. 다음 주가 10월달하고 같이 겹치면서 추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거의 9월의 마지막 주처럼 우선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별들의 움직임을 조금 보게 되면 수성과 각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9월 21일 날 수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이루게 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수성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관한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명왕성은 약간 좀 공포적인 것을 또한 명왕성은 의미하게 되고 어둠적인 것 공포적인 것 그리고 실제로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계다 아니다라는 어떤 설이 약간 좀 갈리게 되죠. 그리고 고전점성학에서는 사실은 명왕성을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돼서 명왕성이라는 것은 어둠의 별로 약간 보게 되고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명왕성의 약간 영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둠의 일들 내지는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이제 명왕성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게 수성과 명왕성이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어쩌면 수성은 정보를 상징하게 되고 명왕성은 그런 어떤 뭔가 어둠의 소식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약간 각도들이 있어서 날씨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소식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9월 21일 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 9월 23일 날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러면 또 수성이 토성과 또 사각을 이루기 때문에 토성이라는 것도 사실 인내의 별이고 고난의 별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나 내지는 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한 소식 정보 이거와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썩 좋지 않은 걸로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또 수성이 화성과 대립각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수성이 천칭자리에 있고 화성은 양자리에 있고 그리고 명황성과 토성은 사실은 지금 염소자리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천칭은 사실은 우아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성이 천칭자리에 있고 화성이 양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이것도 약간 싸움이라든지 또 화성이 지금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식도 약간 전투적인 어떤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내내 약간 각도들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설 전이지만은 추석 전이지만은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보다도 왜 각도들이 많이 형성이 될 때는 확실히 조금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굉장히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좀 많더라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관찰 좀 저도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날씨의 어떤 변화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내내 아마 비가 오거나 날씨 변화가 또 많을 것 같고 또 어찌면 태풍이 하나 이렇게 되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쨌든 있어 보인다. 자 그리고 소식이 무서운 소식이기 때문에 명왕성하고 수성은 그리고 수성이 전부 다 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약간은 조금 그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월 21일에서 27일까지가 잘 운전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조금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순간들에는 정책을 지키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토성이 역행하다가 이제 염소자리에서 자자 순행을 하게 됩니다. 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서서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조금 좋은 날들이 9월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댓글 달린 걸 보니까 어둡게 해석해놨다고 이렇게 하시긴 하시던데 제가 희망을 들여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마 지난주에 해석들이 조금 그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 자 그래서 어두울 때는 어두운 대로 여러분들이 창고해서 잘 살아가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행성 각도가 좀 많으니까 약간은 화냄이라든지 약간 좀 정신적인 화가 나지 않게 차근차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행동 반경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타로 운세 뽑아드릴 거고요. 혹시 오늘 타로 뉴스에 처음 들어오시거나 또 이렇게 운세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더욱 좋고요. 저희 타로 뉴스가 운세 정보랑 거기다가 교육 정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양자리부터 해서 별자리별 운세 뽑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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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막대기 10개가 보이죠. 자 그러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의 마감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뭔가 마감하실 일이 많으시겠죠. 양자리분들은. 자 그래서 막대기 10개를 가지고 어디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이나 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뭔가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타워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예상치 못한 어떤 금전의 지출 변동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자 그래서 양자리분들은 다음 주에 금전적인 어떤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타워는 어떤 게 있냐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는 반대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것도 또한 타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하던 것이 다른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슬기롭게 능기는 것은 어쨌든 계획하에서 금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투자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타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요. 자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떤 변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이 칼을 들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직위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냉정한 어떤 여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칼이기 때문에 뭔가 확정적이게 일을 하거나 드러나거나 명확해지는 어떤 직업운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는 연애는 펜타클 4번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펜타클 4번은 남자가 뭔가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또는 금전에 대한 비밀이 있거나 애정적인 비밀이 있거나 약간 말하지 않는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약간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소드2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우울감이 있으세요. 자 눈을 가리고 내면의 생각에 집중한다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는데 자 그러면 총운으로 이런 건강운에 소드2가 떴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적인 면에서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보다는 약간 정서적으로 다운이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약간 우울감 그런 게 건강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매지션입니다. 마법같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카드가 긍정적인 측면도 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뭔가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누군가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쌓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만족하는 상황은 사실은 잘 없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 같이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이번에는 어느 면에서는 마음이 쌓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막대기 10개를 들고 가기 때문에 어떤 것의 완성점 완결되어 가는 것 그런 것이 보이게 되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조금 대비해야 하고 소비를 조금 줄여야 하고 그리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좋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게 되고 애정적인 면에서는 남성분이 말을 안 하거나 약간 비밀이 있거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우울감 그리고 이번 주에 갑자기 벌어지는 일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자 그리고 어쩌면은 마음이 아픈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양자리 분들의 운세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항소자리 분들 제가 뽑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자 항소자리 분들의 운세 제가 7장 써봤고요. 자 항소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커베이스입니다. 자 커베이스는 새로운 제안 감정적인 제안 감정적인 시작 사랑의 시작 자 그래서 어떤 감정의 시초를 의미하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자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긴 하는데 감정적으로 요거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시작의 의미가 강한 카드가 총운으로 떴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썩 내키지 않는데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건 호기심을 한번 가져봐도 괜찮아요. 자 왜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서 뭔가를 권하는기 때문에 권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가져보게 되면 아마 좀 긍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 검토해 보면 괜찮은 금전적인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죠. 자 그러면 혹시나 직업적인 면에서 출근을 하거나 직업적인 어떤 문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부서 그리고 취업, 합격 이런 새로운 것에 어떤 시작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왜? 커베이스도 시작이고 요것도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운이 있다. 자 긍정입니다. 긍정 자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연애운은 펜타클 7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연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근데 그게 긍정과 결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애는 원래 우리가 컵인데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긍정과 결부될 수 있고 약간 망스려지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연애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런데 혹시나 전문가의 어떤 의뢰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의뢰를 바르시 전문가에게 맡겨서 건강을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펜타클 3은 전문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마음을 먹었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 새로운 시작이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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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준비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냥 해봐도 괜찮아. 그래서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거 한번 해봐라. 여행 가봐라. 한번 표시해봐라. 자 그래서 새로운 것과 관련되면서 해보는 것 그것은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옛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떠남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옛날과 관계되면서 다시 돌아보지마라는 의미가 어쨌든 이번 주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향해 가시고 옛날을 향해서 가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초문으로 보게 되면 감정의 시작을 상징하는 커베이스 카드가 뜯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금전은 무슨 제한이 있을 것 같다. 자 근데 검토해봐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긍정, 새로운 시작, 합격, 출근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뜯다. 그 다음에 연애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뭔가 처리하거나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전문가에게 의뢰해보는 것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새로운 시도 해보는 것 긍정 예정 없는 것을 회자하는 것은 부정 아시겠죠?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아볼게요. 한 번에 이렇게 시에 점검 payoff 쌍둥이 자리 쌍 좋지는 않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써도 9번이 나왔거든요 뭔가 걱정과 번민과 생각이 많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잠을 못자거나 생각이 많거나 그런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성이 걱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하게 되면 9개의 칼을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카드가 뜨게 되면 뭔가 걱정이 많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카드가 쌍둥이 자리 분들의 초음으로 떴어요 그래서 건강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소식이 와요 그래서 완주 8번의 어떤 소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판단력을 요하는 어떤 금전적인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는 이게 템프런스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락을 해야 해요 자 연락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심정이야 라는 마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메이저 카드고 거기에다가 템프런스 카드는 장기적인 먼 곳과 자 그리고 감정이 소통이 되는 그런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월드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각하는 연애의 어떤 관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애에 대해서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카드 왜 여성이 혼자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여성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완전하게 남성과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완전 화합이 될 수도 있고 완전 솔로가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는데 이게 소드페이지거든요 그러면 너무 다양한 생각과 너무 너무 많은 생각과 염려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부정적이다 자 그래서 생각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컵 5번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아픈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컵 5번은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누군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네요 자 아픈 뒤에 우리가 땅이 굳는다 라는 비욘드의 땅이 굳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상둥이 자리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측면에서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요 자 그래서 완즈 나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추위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움직이거나 가거나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위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문으로 보게 되면 소드 9번 그래서 극정과 염려가 있는 어떤 그리고 불면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금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대화나 소통하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애는 여자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의 완성점을 이루게 된다라는 카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은 너무 많은 생각들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어쩌면은 이번 주에 아픔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열정만 가진 이런 행동들은 도움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개자리 에고 자 감사합니다.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떠서 11번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계산적으로 판단한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어떻게 될까가 다음에도 생각해보고 철저하게 어떤 계산을 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쪽을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에는 보인다. 그리고 굳이 이번 주에는 뭔가를 결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이는 총운위 카드가 떴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안 편해요. 펜타클 5번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약간 금전적인 궁핍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는 내가 한 것보다 성과가 안 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움직임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조금 체계적으로 금전적인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금전우는 조금 별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여왕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어떤 뭔가에 대해서 내가 몰입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카드가 컵여왕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나와 맞는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면에서 아이와 가정과 관련이 있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뜨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것을 두고 아마 고민을 약간 골똘히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뜯고요. 연애는 컵 에이스죠. 그러면 남성분이 컵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랑합니다 하는 제안 그 다음에 당신이 약간 끌립니다 하는 그런 제안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긍정이죠.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건강우는 펜타클 9번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먹을 것들과 안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운동이 좀 필요하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건강은 운동을 좀 해서 약간 체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우리 계자리 분들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측면은 스트렝스입니다.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카드가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할 수 있어요. 자 사자와 여자가 여기는 같이 안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자가 이 무서운 사자를 얼리거나 다루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서움도 감수해야 되고 체력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 있어 보인다.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건 안 좋은 거고 거기다가 남자 나를 뭔가 구속하게 만드는 것도 그분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질척되는 거는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조금 냉정한 판단 두 가지 중에 판단 계산적인 거 추이를 지켜보는 거 자 그런 어떤 총운위 카드가 뜯고요. 자 금전은 부담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골똘한 생각들 그리고 연애는 새로운 이끌림 그리고 건강은 다이어트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나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부정은 매달리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산뜻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 점이 아니에요. 자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자가 칼을 들은 소드의 여왕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성의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게 있다라는 카드가 이번 주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래서 여성의 칼을 들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냉정한 지적인 그리고 말을 좀 세게 말을 좀 아프게 하는 그리고 냉철한 여성의 판단력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여성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뭔가 결정을 해서 아마 판단을 내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타워 카드가 뜯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금전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는 안 됩니다 투자는 안 되시고 자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소비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이거는 보너스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보너스가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생길 수 있다 좀 좋은 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대비를 하는 좋은 방법은 조금 지출을 줄인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갑자기 나온다예요 자 그래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앉아 있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없으신 약간 고집이 세신 그런 남성분의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움직임보다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직업적인 카드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여성이 고민하는 거죠 이 연애운에서 좀 별로예요 이러면 지금 여자가 칼을 든다는 소리인데 자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는 좀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연애운이에요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조금 고민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전 6번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뭔가 이거는 사실 성에 관한 거거든요 성에 관한 어떤 것들을 빼고는 다 건강적인 문제는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내가 새로운 시도 새로 해보는 생각들 그리고 뜬금없이 떠나보는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떻게 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돌아보지마 자 그래서 이거는 컷 8번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돌아보는 것은 더욱더 안되고 어쨌든 될 수 있으면은 마감을 잘해서 그냥 마감을 하지 다시 회자하겠다는 생각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여성의 어떤 칼과 관련이 있어서 여성의 결정력과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그냥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연애는 여성이 극정한다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어떤 곳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 그런 것은 긍정 자 그 다음에 부정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끝을 내는 것이 더 긍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우리 사자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안녕 are you 자 천연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초원으로 보게 되면 천연자리 분들 컵 7번이거든요 그러면 7가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현상을 두고 뭔가 생각이 엄청 많은 카드가 이번주 초원으로 뜨는데 자 그래서 생각은 많은데 선택이 잘 안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7개의 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다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선택은 금전적으로 이로운 방향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7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 가정과 생각이 많은 것이 이번주 초원으로 카드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고 굳이 이번주에는 선택을 안하셔도 되고 그기에 금전적으로 이로운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운에서는 러버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금전이 창출된다 자 그리고 가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금전운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긍정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이 직업적인 면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데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끝남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취업된다 이직한다 끝이 난다 그만둔다 그만둔다 자 그래서 이거는 메이저 카드고 데스 카드라는 것은 죽음과 시작을 다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끝과 시작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면을 상징해요 자 요거는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끝남을 상징하는 카드다 요렇게 자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데빌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헤어지지 못하고 자 같이 얽혀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해서 자 성도 굉장히 잘 통하게 되죠 사랑해서 서로 쓰담쓰담 안아주는 카드가 이 카드다 그래서 기존 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카드이고요 그게 혹시나 새로 사람을 소개한다 하거든 요거는 그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카드가 자 연애운에서 떴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건강운은 괜찮아요 요거는 풀 카드인데 그래서 건강운은 딱히 다른 거는 없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이에요 엄마 그리고 집안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성적인 것을 위해서 여성과 관련된 쪽으로 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이든 아니면은 지출이든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과 관련되면서 여성과 관련된 쪽을 긍정적인 측면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측면은 밀어붙이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으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밀어붙이기가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뭔가 바라본다가 총운입니다 자 하지만 그 속에서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금전적인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주위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직업은 끝남이 있다 그리고 사랑은 얽혀서 간다 자 그리고 새로운 분은 조금 물음표를 가져보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여성적인 것 여성과 관련 있는 것 자 부정적인 것은 뭔가 밀어붙이는 것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여자리 분들 문제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천여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즈 7번이에요 자 남자가 막대기를 들고 요거를 막고 있는 모습이죠 바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 주 바쁘다 천여자리 분들은 굉장히 바쁜 것을 의미하게 되고 거기에 일 저 일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천여자리 분들은 굉장히 좀 바쁠 것 같다 자 그런데 바쁘게 사는 것이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도와달라 하는 거 그런 거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천여자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금전 운은 좋아요 펜타클 10번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서 좋은 거고 뭔가 장사를 하시거나 대출을 하시거나 어떤 상황에서 금전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는 것은 다음 주에는 다 긍정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가정과도 약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냉정하게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건데 결론을 내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정의 카드는 자 그래서 냉정하게 이것이 이기인가 저것이 이기인가 이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저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어떤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막대기가 새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떤 연애의 감정의 시작이고 성의 감정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연애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새로운 대시 새로운 뭔가 시작 이런 거 다음 주에 있다 긍정긍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아요 여성이 생각하는 완성점이기 때문에 건강은 회복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적이면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내가 약간 회의적이면서 뭔가 하기 싫다는 마음 중에서 권하는 게 있으면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혹시나 누군가를 소개한다 하거든 그거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분이 누군가를 소개한다 하면 그 소개 받아봐도 좋다 요렇게 카드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누군가 제안 어떤 소개 요런 거 받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고 자 부정적인 것은 너무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시끄러워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이번 주에는 자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주 7번은 어쨌든 바쁘다 남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나는 일이 많아 그리고 생각이 많아 이런 것이 다음 주에 총운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연애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 좋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그 다음에 어떤 제안 받아보는 것은 긍정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주변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은 부정 아시겠죠 천칭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아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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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타워를 많이 뽑고 제가 타워를 자꾸 뽑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청혼으로 보게 되면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성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이 있고 냉정한 여성 그리고 거기다가 여성의 판단력 그 다음에 여성의 언어들 지식들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되고 지식과 관련이 있게 되고 문서와 관련이 있게 되고 어쨌든 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청혼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운명의 수밖에 어떻어요 그럼 좋은 계기점이 있을 수 있고 팔릴 수 있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다 또는 운명의 수리박기 때문에 뭔가의 반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던 것을 그대로 해서 마감을 잘하면 좋으실 것 같고 어떤 일들의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운명의 수리박기는 신의 영역이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단단히 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타워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별스러운 일이 벌어진다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저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은 다른 변동들 그런 변동이 이번 주에는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좋은 소식이길 바래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어쩐 때 진짜 긍정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애는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연애는 남성분이 뭔가 말을 안 하고 그리고 표현을 안 하고 약간 비밀이 있고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연애 카드로 보여요 이번 주에는 그 다음에 건강은 이게 약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약간 조금 불면에 잠 못 드는 밤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코로나 소드는 감기기도 한데 어쨌든 만약에 코로나가 약간 의심되거나 뭔가 건강이 독감이 걸릴 기운이 있거나 하면 관리를 정갈자리 분들은 조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묶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께서 혹시 답답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나중에 다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안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어쩌면 모르고 있어도 어떤 상황은 좋게 해결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카드는 약간 모르고 있다 보면 뭔가 상황이 좋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모른 채 넘어가는 것도 이번 주에 슬기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윗분이에요 위의 선이에요 그러면 나를 잘해주겠다 안내해주겠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나의 편인 듯 나의 편 아닌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나를 안내해주겠다고 나의 믿음을 장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다음 주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 그리고 결정력과 다음 주 한 주가 관련이 있고 거기에 금전은 특별한 계기를 맞을 것이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애는 비밀 그 다음에 건강은 좀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적당히 모르는 것이 운명에 좋은 거다 그리고 나를 안내를 잘 해주겠다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펜타클 킹이거든요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돈과 관련이 있고 여성이 생각하는 어떤 왕이죠 여왕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성, 여성의 돈들 그 다음에 여성의 판단력들 그리고 여성의 사업가 이거는 사업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된다 사수자리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있는 자리들 그리고 투자들 그런 것과 다음 주에는 약간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아마 또 추석이 가까우다 보니까 돈 걱정을 하는 것 같길 같이 보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설이기 때문에 축하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은 아마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뭘 하거나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축하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또 여성들이 여성들이 컵을 들어서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여성들의 어떤 돈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해요 하나를 두고 다른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존 거에 내실도 기하시면서 무시할 건 아니에요 왜 지구본을 들으면서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더 검토를 잘해서 하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확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컵에 있으죠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감정이 생기면서 감정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새로 생기는 그런 어떤 누군가 와서 사랑의 감정을 제한하는 그런 한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은 완즈 페이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붉은 에너지 성에너지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괜찮으시고 열정적으로 뭔가 임하시면 건강적인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소드 4번이기 때문에 약간은 깊이 생각하자 잘 생각해보자 조금 쉬어도 괜찮다라는 카드가 소드 4번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휴식 조금 생각하자라는 카드가 소드 4번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일들은 부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남은 일을 대신하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는 이번 주 사수자리 분들은 좀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너무 많은 가정들 생각들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수자리하고 이번 주에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뭔가 금전 여성 그리고 나의 보금자리 내 것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그래도 성과가 있다 컵3가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사랑은 새로운 감정이 들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일들 그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들 그런 것들은 이번 주에 사수자리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오 1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염소 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타워를 잡고 보다 다음 주에 벼락 벼락이 칠랑과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어 컵 아 펜타클 10번 이에요 그럼 총운이 좋죠 펜타클 10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가정적인 일 금전적인 어떤 보상 그리고 어 다같이 행복한 것 이런거 다 되는거에요 자 그래서 아마 가정과 관계되면서 금전적인거 관계되면서 상당히 성과 있는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는 어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그리고 3대가 같이 하는 카드죠 그래서 집으로 일찍 가시거나 뭔가 그럴 수 있는 카드다 요렇게 보이구요 자 그 다음에 어 컵 7번 직업 어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 7번이기 때문에 굳이 뭘 판단하지 마시라 다음주에 자 그래서 바라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구매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지마 어 그래서 사는 것도 안되고 투자도 안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라보라는 뜻이지 뭘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 약간 좀 소비지출을 어 조금 줄이시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계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 이번 주에는 자 그렇게 보이구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좋다 자 자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남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 어 짠돌이 남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너스를 바란다면 어 요건 조금 약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어 금전적인 면에서는 짠돌이 어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어 면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남자의 영향력 요건 것과 어 직업적인 면에서 관련이 있다 요렇게 보이구요 연애는 어 여성이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성이 다음 주 내내 연애적인 측면에 좀 답답하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주도권이 없어요 기다려야 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안 보이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연애적인 측면에서 조금 답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 주에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 타워가 떴어요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다음 주 내내 조금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어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전도 좀 주의하시고 어 이상한 장소에는 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 어디 집 집 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다른 데는 안 가시고 될 수 있으면은 믿을 만한 공간만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움직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요렇게 보이구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내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 해요 다 쓰려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노력하면 결과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묶여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묶여있다 하더라도 사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이야 이렇게 보면 자 부정적인 것은 컷 9번입니다 술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감정적인 거 안 돼요 자 그리고 약간 비밀적인 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감정적이고 음주가무적이고 비밀적인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은 다음 주에는 어 상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금전적인 성과가 있으면서 어 금전적이면 가정적이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바라만 보자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음 안정을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어 좀 답답하다 그리고 건강은 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어 좋은 점은 다스려낼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은 음주가무가 너무 감정적인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자 아시겠죠 자 염소자리 분들은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컵 6번입니다 그러면은 어 친구들과 사람들과 같이 해서 행복하다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지난 시절 동창생 어 그리고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과 어 같이 해서 행복하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자 요즘엔 가지 마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미리 감정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미리 감정을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제안을 하거나 사랑의 제안을 하거나 할 때도 이 카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자 그래서 어 내 좋아하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 예전의 사람들과 관계된 것에서 감정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은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금전적인 면에서는 신속한 판단력이 나오는 어떤 카드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빠른 어떤 판단력을 요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외나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알던 곳과 관계되면서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소식이 오거나 예전에 알던 곳에서 출근하라고 하거나 어 그런 것을 다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알던 곳과 관계되면서 뭔가 출근하시오 하는 거 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컵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새로운 감정이 들어와서 누군가 나에게 잔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 이거는 새 사람일 수도 있고 예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감정을 알리는 어떤 감정의 잔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에 이 카드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틀릴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안 좋은 게 들려온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어떤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건강적인 면에서 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너무 일일이 하지 마시고 신중한 판단 철저한 계산 분석적인 거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너무나 현실적인 것 나의 이송만 따지는 것 안정적이게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기 이송만 따지다 보면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번 주에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6번의 카드는 예전 사랑과 감정이 좋은 사랑과 어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카드가 총운위 카드로 뜯고요 자 그리고 소식과 관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재회나 부활 다시 들어가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사랑은 새로운 시작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자 그리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계산 그리고 일일이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이번 주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내 위주적이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정적인 거다 자 우리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또 뽑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타리밤을 자 물고기자리 분들 은수해석 들어갈게요 총원으로 보게 되면 12번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12번 카드는 행맹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매달린듯이 생각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생각이 많다라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이번 주에는 움직임보다는 생각이 많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어떤 남자분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달려서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소통 대화 sns 그리고 먼 데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결과일 수 있다 그래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외에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금전적인 면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는 이 카드는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뭔가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면에서 조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사제 카드가 떴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지 고민하는 거지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잘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카드는 약간 비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판단을 할 때 비밀을 요하는 어떤 일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컵 6번이라서 예전의 사람과 다시 감정을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좋다 근데 이거는 세 사람이 아니고 기존 사람 중에서 동창생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 예전에 알던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건 긍정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먹는 것을 조금 줄이시고 하게 되면 건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하는 거 여성적인 거 엄마와 같이 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성, 새로운 사랑, 새로운 문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좀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것은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의 초음으로 보게 되면 남자가 매달려 있죠 자 그럼으로 해서 어떤 매달린 상황 조금 불편한 상황 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SNS 금전적인 면에서는 통신, SNS, 먼 곳과 관련된 것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보는 것 이런 건 긍정이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비밀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 연애는 과거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새로운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어쨌든 물고기 자리 분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 분들까지 운세를 뽑아봤고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의 어떤 타로적인 운세를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자 9월 21일에서 9월 27일까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세를 타로카드 운세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총운과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과 외교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자 그리고 건강 날씨 이건 보은 우리 몇 개 뽑았는데 총운 정치 외교 경제 날씨 보건 자 총운은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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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자 우리나라 운세 다음 주 9월 21일에서 9월 27일까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카드가 총운으로 컵 7번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다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가지의 어떤 선택을 위해서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다음 주에는 아마 흘러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 주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과 가정이 많은 그런 어떤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한 주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정치는 정치는 요게 카드가 언둔자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다 여기에 여성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발지는 못하고 약간은 걱정이 있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측면의 카드가 우선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는 그래도 이게 완전 4번이 나와서 가정과 관련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은 큰 타격은 없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외교적인 측면이냐 정치 외교잖아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약간 화합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뭐 이거는 다 같이 뭔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경제적인 측면이 이게 달 카드 같았어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사실은 비밀도 좀 있고 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고 자 어떻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은 밝지 않다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속에 좀 비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날씨죠 날씨는 달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약간 비도 좀 내리고 약간 허린 날이 다음 주에는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날씨는 조금 변덕이 많은 그런 어떤 날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날씨가 싹 좋아보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 보건적인 측면은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러워요 완전 5번이죠 그러면 이거다 저거다 엄청 뭔가 짝대기질을 하면서 계속 시끄러운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에는 코로나를 가지고 다 건강적인 측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하면서 주변에 시끄러운 이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약간 만들죠 시끄러운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여러가지 좀 생각이 많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은 조금 고민을 할 것이 있을 것 같다 외교적인 측면은 다음 주에는 결과물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은 조금 우울해요 다음 주에도 우울할 것 같고 날씨는 조금 변덕이 심한 날씨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은 여러가지 변수 뭔가 서로 말이 많으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그런 어떤 말들일 것 같다 이번 주 내내 자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다음 주 운세까지 제가 타로 카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9월 20일에서 9월 27일까지 타로 카드로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좀 좋고 굉장히 밝은 날들이 타로 카드의 밝은 날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기로하고 자 인사드리게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